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BMW i8인데요 저희가 시승했던 차 중에서 아마 가장 독특한 자동차 중에 하나일 겁니다 뭐 보면은 외관부터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더구나 이 차는 슈퍼카의 외관을 갖고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면 당연히 뭔가 이렇게 연비를 위주로 생각하고 뭔가 경제성을 중시하는 자동차라는 느낌도 드는데 이 차는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네요 어떤 차인지 직접 시승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리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일반적인 자동차하고 비슷한 부분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합니다 모든 게 다 달라요 아주 예쁘잖아요 너무 예쁘게 만들어졌고 이런데 구멍도 막 뚫려 있고요 보통의 램프처럼 그런 식으로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램프도 파여있기도 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에서 가장 탐나는 건 이런 거예요 문이 위로 열려요 이야 문이 위로 열려요 이거 뭐 저희가 페라리나 뭐 이런 차들에서도 위로 열리는 차는 거의 없는데 페라리 뭐 람보르기나 이런 차 일부에만 있는 건데 이야 이씨 위로 열리는 거 굉장히 멋있고 그리고 또 이 잘 보면 이게 카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위로 열리는 차들 보면 굉장히 무거운데 이 차는 이 문도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 드네요 굉장히 가뿐하게 이렇게 움직여지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예쁘네요 일단 카본으로 이 차 차체를 얼마나 더 강도를 높게 만드느냐 이 부분에 굉장히 강점을 주안점을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카본으로 이렇게 둘러쳐진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작게 눌러도 눌려지지 않게 뒤틀들지 않게 이렇게 강성을 구성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전체가 풀카본으로 돼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다 풀카본 거기에 이제 이런 부분이 다 카본인 거죠 다 카본이에요 보이는 부분은 다 카본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외관 부분은 다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차체가 엄청나게 가볍다는 게 특징이 될 수 있겠죠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런 그래픽으로 계기판이 다 나옵니다 오 완전 멋있죠 E 드라이브 지금은 충전 케이블을 꽂아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머리 공간이 부족하고 말고 이런 의미가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일단 이게 머리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부터 다시 해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뒷좌석에도 안전벨트가 별도로 마련돼 있고 잘 보면 여기 스피커도 잘 마련돼 있어요 심지어는 여기 보면 옷걸이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옷걸이까지 제공되는 분명한 뒷좌석인데 그렇지만 이건 애들도 여기 태워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애들도 여기 태우면 아마 무슨 아동보호법 이런 거에 저쪽이 될 것 같고 뭔가 아동학대 이런 거에 해당될 것 같아요 어우 잠깐 앉아 있어도 굉장히 힘드네요 어쨌든 뒤에 앉아서 이 차를 봤을 때도 굉장히 아름답고 예술적인 뒷좌석입니다 앉을만한 곳은 아니지만요 살려줘 살려줘 나가고 싶어 아무튼 세상에 세상에 이 차는 지금 플럭인을 해놓고 있는데요 항상 이렇게 충전 상태로 두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충전 상태에 충전이 다 되면 이 차는 퍼포먼스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데 전기차랑 거의 비슷하죠 전기차랑 거의 비슷한데 이 차는 플럭인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전기를 충전해 놨을 때 퍼포먼스가 최대한 발휘가 되고 연비도 굉장히 좋아지지만 전기가 없을 때도 그런대로 달릴 수 있는 그런대로 퍼포먼스를 잘 낼 수 있는 차입니다 여기 보면 연비도 이렇게 나와요 전기가 3.7kmkWh kWh당 3.7km를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전기 모드만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전기차 모드일 때 이렇다는 거죠 휘발유 모드일 땐 13.7kmL를 낸다 전기가 모두 방전됐을 땐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이브리드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차로 봐도 굉장히 연비가 좋은 편에 속하는 그런 스포츠카인 걸 감안하면 굉장히 연비가 좋은 편에 속하는 거예요 트렁크라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 뒷부분에 조금 있는데 이걸 열어서 보면 이 카본식으로 이렇게 욕조 구조를 이 뒤에까지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본을 열게 만들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조를 이 뒤틀림을 가장 줄일 수 있는 강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요 색깔은 보면 지금 파란색, 흰색 저건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죠? 그라파이트 그레이? 뭐 그런 식의 컬러죠 차가 땅에서 한 뼘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한 뼘, 이쪽도 한 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땅에 딱 붙어있는 것 같은 정말 슈퍼 스포츠카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네요 공기가 또 이쪽으로 흘러들어가는 이런 틈도 있고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에어커튼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에어로 다이나믹이라는 게 이 슈퍼카의 영역인데 정말 이 에어로 다이나믹을 정말 아주 예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네, 밖에서 보니까 정말 감동적인 아름다움이에요 슈퍼카들 보면 굉장히 슈퍼카만의 밸런스를 보여주잖아요 미드쉽 슈퍼카들만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포션 그런 것들이 이 차이는 있습니다 굉장히 낮고 굉장히 이 보닛 라인이 아래로 뻗어있고 굉장히 이렇게 보닛이 기존의 보닛들 보면 어지간히 엔진이 들어가야 되고 뭐 변속기 들어가야 되고 온갖게 들어가야 돼서 보닛은 라인이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는데 슈퍼카들이라면 모름지기 이렇게 보닛이 아래로 이렇게 딱 깎여 있어야죠 이렇게 깎여 있어야 바로 슈퍼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구멍도 보세요 다운포스를 위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에어 인테이크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고 이 공기가 들어간 게 이제 라디에이터가 이렇게 아래쪽을 향해 있어요 라디에이터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에서 들어온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프론트 다운포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차를 이렇게 눌러주니까 고속에서도 안정감을 더 만들어주는 거죠 이 공기역학적인 구조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물방울 모양처럼 만들어진 이 자동차가 공기를 점점 이렇게 뒤로 끌어당겨서 공기를 점점 유속을 빠르게 하는 그런 디자인을 했는데 유속을 빠르게 해서 뒤에서 와류가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구조를 지금 여기서 만들어냈네요 이런 쪽에도 융합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안쪽으로 흘러들어가서 여기에서 다운포스를 내는 날개를 차체 밑에다가 날개를 달았습니다 차체 밑에 날개를 다는 차가 그렇게 흔치 않죠 페라리 같은 경우는 차체 밑에 날개가 조금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페라리 같은 그런 디자인을 페라리보다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의 자동차가 이렇게 갖고 있네요 아름다워요 이 센터 터널이 지금 딴 차보다 조금 높은 편인데요 높은 이유는 사실 시트 포지션을 낮추기 위해서도 그래요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부분도 있죠 그런데 이 안에는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6개의 배터리 팩이 들어있어서 가장 무거운 부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차체의 가장 중심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서 차의 어떤 느낌을 하나 둘씩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오, 사운드 보세요 오, 굉장한데요? 잠깐, 이거 굉장한데? 이게 이야, 차가 착 가라앉은 게 이게 매력적이네요 이게 차가 퍼포먼스가 좋고 나쁘고 이걸 떠나서 이게 전기차다, 아니다, 플러그인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차체가 굉장히 중심이 낮고 그러니까 바닥에 깔려있는 상태로 옆으로 이동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주 매력적이네요 슬라롬이 이렇게까지 안정적인 차는 정말 드문 것 같습니다 정말 보기 힘들어요 자, 이제 기어봉을 좌측으로 당겨보십시오 오, 빨간색으로 변하네요? 네, 항상 시동이 계속 걸려있고 네, 시동이 계속 걸립니다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두 개의 동력을 항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출력으로 주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물론 E-드라이브 모드에서도 엑셀레이터를 강하게 밟거나 60km 이상 주행하게 되면 스스로 엔진이 구동됩니다 아, 좋습니다 사운드도 좋아지네요 그 장대로 주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오 사운드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어차피 가상이긴 한데 오, 이게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약간 터지는 순간의 느낌이 있네요 키도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어요 키가 보통 이제 i3에서 봤던 그런 키인데요 키 굉장히 예쁘죠 뭔가 이렇게 갖고 싶은 느낌이 드는 그런 키입니다 그런데 뭐 키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차는 어쨌거나 4륜 구동입니다 엑스 드라이브고요 전류는 모터의 힘으로 그리고 후류는 엔진의 힘으로 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류는 230마력이라는 조금 황당한 충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오, 빠르게 가네요 이게 이 스트럭터 분이 결코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않고 계세요 대단한데요 이 정도라면 오, 거의 저희가 낼 수 있는 최고 속도로 달려주고 계시네요 지워란다 엠 비켜 정말 이게 진짜 300마력 남짓한 차 맞아? 거의 한 400마력 이상의 그런 감동이 느껴지는데요 아, 프론트 리어 이게 서로 토크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가속페달을 밟았다 뗐다 했을 때 그 서로의 달라지는 토크가 굉장히 잘 밸런스를 맞추고 있어요 우와 사운드 봐 사운드 대단하네요 사운드 대단하고 안정감 대단하고 차가 브레이크에서 약간 오 브레이크 중에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브레이크가 되고요 정말 대단한 차입니다 아, 토너링을 버티는 능력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차가 조금씩 밀리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밀립니다 120km, 130km에서 헤어핀을 들어가는데 그다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몇 킬로까지 나오는 거야? 140, 50, 60, 70, 80 190km까지 나오네요 아, 이 차의 실제 사운드는 아니에요 이 차는 겨우 1.5L 엔진을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사운드가 이렇게 페라리도 못 낼 것 같은 그런 사운드를 내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다 밖에서 들어도 이렇게 날치는 잘 모르겠는데 아름답네요 제동할 때 노즈다이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피칭을 이렇게까지 억제할 수가 있는가 이 차가 정말 대단합니다 무게 중심이 너무 낮고 정말 휠 베이스를 최대한 높였기 때문에 정말 이 정도 크기의 차에서 이 정도 휠 베이스 거의 없거든요 그런 정말 구조를 잘 만들 수 있는 가솔린 엔진으로는 도저히 이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전기차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구조가 이 차에서 정말 매력적입니다 물론 이 차는 페라리가 아니에요 페라리처럼 정말 강력한 정말 마초적인 그런 느낌은 나지 않습니다 세련된 느낌이 나요 대신에 아주 세련되고 정말 석기차도 잘 달릴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이 납니다 물론 배터리가 다 다를 때까지만 잘 달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BMW i8을 시승해 봤는데요 강력한 슈퍼카까지는 아니었지만 정말 재미있는 스포츠카 그리고 정말 성능이 딱 필요한 정도까지 제공되는 그런 아주 재미있고 아주 다이나믹하게 주행할 수 있는 스포츠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환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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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드로 깜찜 가야만 가야만 보컬 아 에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